이번 시간에는 노드 객체의 API 중에서 노드의 종류를 파악할 수 있는 프로퍼티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드 작업을 하게 되면 현재 선택된 노드가 어떤 타입인지 판단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API로 노드 타입과 노드 네임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쓰임이 있는지를 우리 뒤에서 살펴보고요. 일단은 노드 타입에는 어떤 것이 있고 각각의 노드 타입들은 어떠한 값을 갖는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여러분이 실행을 시켜보면 저도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여기서 이것을 실행시키면 얘를 실행한 결과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노드라는 객체에 있는 여러 프로퍼티들을 이렇게 화면에 출력하고 있는데요. 각각의 프로퍼티 중에서 대문자로 되어 있는 것은 이런 걸 보통 상수라고 합니다. 어떤 정해져 있는 이 값이라는 뜻에서 상수라는 표현을 쓰는데 노드가 갖고 있는 여러 타입들의 리스트를 보여줍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는 이따가 살펴보죠. 자, 우선 만약에 어떠한 노드가 엘리먼트 객체에 해당되는 노드라면 엘리먼트 언더바 노드라고 하는 상수로 접근할 수 있고 그것의 실제 숫자 값은 1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텍스트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텍스트 노드.txt 언더바 노드라는 값을 가지고 있고 이 프로퍼티의 값은 3입니다. 그리고 문서 전체를 의미하는 다큐멘트는 다큐멘트 노드이고 숫자는 9이고요. 그리고 주석은 코멘트 언더바 노드이고 숫자는 8이에요. 속성이라고 한다면 어트리뷰트 노드이고 숫자는 2가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상수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활용되는가 그거는 이 다음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 body 엘리먼트 있죠? 문서 전체를 의미하는 저 body 엘리먼트에 제가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자, 꼭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body라고 해도 되는데 아직 안 되었으니까 자, body 엘리먼트입니다. 자, 이 body 엘리먼트의 노드 타입을 제가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1번입니다. 자, 노드 타입이 1번인 엘리먼트 자, 노드는 자, 여기에 있는 리스트 중에서 숫자 1번인 것은 엘리먼트 노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제가 이 body에 first child를 하게 되면 first child는 이 엘리먼트와 이 엘리먼트 사이에 있는 텍스트, 줄바꿈 텍스트를 의미하니까 자, 텍스트가 출력이 되는데요. 자, 저것의 저 노드의 노드 타입을 해보면 3이 리턴됩니다. 자, 3은 뭐였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텍스트 언더바 노드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문서 전체를 의미하는 다큐먼트 객체의 노드 타입을 이렇게 조회해보면 숫자 9가 나오는데요. 이 숫자 9는 여기에 있는 다큐먼트 언더바 노드에 해당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다큐먼트 점 노드 타입이 숫자 9와 같다면 자, 이 노드 타입이 9와 같고 true라면 이 노드는 예, 다큐먼트 노드 타입이 되는 것일 테고요. 여기 있는 숫자 9번에 해당되는 문서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만약에 body라고 하는 저것의 노드 타입이 음, 1번이라고 한다면 이 body의 body 변수가 가리키는 어, 노드는 예, 숫자 1번 즉, 엘리먼트가 되는 것이고 자, body의 first child는 문자였죠? 그것의 노드 타입이 3이라는 것은 예, 텍스트 노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숫자를 통해서 어떠한 엘리먼트가 어떠한 타입의 노드인지를 체크할 때 주로 노드 타입이라고 하는 속성을 사용을 하고요. 여러분이 비교를 할 때 이렇게 숫자를 입력해도 되지만 숫자는 좀 기억하기가 힘들잖아요. 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 노드라고 하는 그 객체 이 객체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문자로 되어 있는 각각의 숫자에 대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이 숫자를 기억하기는 어렵지만 텍스트 언더바 노드 이걸 기억하는 건 더 쉽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를 하라고 이 노드라고 하는 객체 안에 텍스트 언더바 노드나 또는 엘리먼트 언더바 노드 이런 기본적으로 각각의 숫자에 해당되는 이름들을 부여를 해 놓은 겁니다. 자,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상수라고 하고 상수를 숫자로 기억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변수로 이름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노드 타입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노드네임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를 살펴보죠. 자, 노드네임이 저 바디라는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는 노드네임이 바디입니다. 자, 바디의 퍼스트 차이드는 텍스트였죠. 그것의 노드네임은 보시는 것처럼 차이드 텍스트고요. 자, 퍼스트 차이드의 next sibling의 노드네임을 보면 자, 여기 있는 요 엘리먼트 자, 바디 엘리먼트의 첫 번째 노드는 텍스트였고 그것의 형제 자매는 자매 노드는 자, ul이기 때문에 엔터를 쳐보면 ul 엘리먼트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노드 타입은 그 해당되는 노드가 엘리먼트인지 또는 속성인지 또는 뭐 코멘트인지 또는 텍스트인지 이러한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요. 이 노드네임이라는 것은 조금 더 디테일한 정보 즉, 그 태그의 이름이라든지 또 태그가 아니라 텍스트라고 한다면 그냥 샵 텍스트를 통해서 그것이 텍스트이다 라는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하는 그러한 프로퍼티들입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이 프로퍼티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실용적인 예제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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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